자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? 잡이요? 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최대한 칼집 내서 연골 위치를 이제 뼈 잘 찾은 것 같아 흠흠흠 이만큼? 어 여기 올려놔야 되죠? 응 응 응 응 바를 거야 응 얘를 녹여서 붙여야 되는데 어 수제비 같다 그치? 어 수제비 같다 그치? 쾌 흐흐흐흐 얘는 염지를 소금.. 후추 올리브유도 좀 주세요 오 해 볼까? 구워봅니다 나이스 와아 그림 너무 좋은데 우와 양파 올릴까 아 양파 올릴까요 어 냄새 너무 좋다 오 냄새 버터 녹은 냄새 프랑스 버터랑 같이 버터에 거의 튀겨진 오 튀겨지고 있어 튀김이야 튀김 와우 냄새 미쳤다 대박이다 맛없으면 큰일인데 아 뜨거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언니 맛있겠다 야 반 마리가 이만큼이야 그니까 닭이 너무 커 어 엄청 크더라고 제가 많이 먹어 볼게요 믿는다 자 이제 맛까지입니다 감자도 다 익어가고요 와 냄새 너무 좋다 버터 냄새 네 밤 됐는데도 춥진 않다 그치 응 아 저기 봐 맞은편 좀 봐 아 저기 봐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어머나 음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좋다 야경 우와 진짜 건너편 야경이 죽이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되게 뭔가 다르다 그치? 응 다른 나라에 온 거 같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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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머나 너무 예쁘다 아 우와 우리 왜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 거야 이런 걸 못 보고 언니 허리 한 번을 못 피고 아내를 못 보네요 우와 우와 오케이 그럼 사과 샐러드를 해야겠다 우와 너무 좋은데?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여기다가 꿀 좀 줄까? 우 킁 스뛰볼 온갖